오케이, 재우. 애기 연습. 왜 여기 어딨냐? 이리 와.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늘은, 오늘은 목요일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자, 그래서 만약에 Thursday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야 되지? 목요일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지?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물으면 오늘은 목요일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 목요일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슨 요일? 뭐라고? 무슨 요일? 그렇지.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라고 물으면 되겠지? 그렇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묻는 말 혹시 알아요? 뭘 것 같아. 오케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ay is today? 뭐라고요?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묻고 답하기.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예방cell 학생 1, 200만 presence! أرحو стрائف ن ощ côte. أرحو стрائف ن ощ côte. أرحو стрائف من Chamber. YNN is uma pitt boundary. becatобы MSUIMA." 특별한 슈퍼마켓으로라는 말은?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영어로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이건 뭔지 기억 안 나요? 오케이 6가지 질문 한번 복수해볼까? 언제는 언제 뭔지 몰라요 영어로? 언제 왜 왜 어디 왜 그렇지 왜 너네 누구 who wh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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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또는 어떻게 잘 모르겠고 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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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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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어디로 뭔지 아네 그렇죠 나는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나 너 어디 가는 중이야 너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대답하는거야 그렇지? 그러면 왜 왜 왜 왜 왜 왜 who who is whe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at what to t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okay 큰소리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했더니 I I I a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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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ling if happen then is maybe a p this this I pick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옳지 그래서 나는 집어든다 집어든다 보라색 보라색 바구니를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라는 말은 어떤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뭐를 줄여놓은 거냐 이 말을 그래서 로 줄여놓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듭니다 자 그러면 쏘는 원래대로 하면 뭐냐 됐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뭐라고? 응? 원래는 뭐라고? 원래는 뭐라고?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찾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I am looking for 근데 내가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Because I am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라는 말을 원래 뭐 대신 왔다? Because Because I am looking for boyfriend?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그러면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라는 말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라는 말은 여섯 여기서부터 여섯가지 여섯가지 질문 중에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래서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을 집어넣으니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요. 무엇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젠가요? 언제 집어드니? 그랬더니 어디 어디 집어드니? 누구 집어드니? 무엇 집어드니? 어떻게 집어드니? 왜 집어드니? 누구 집어드니? 분명히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대답이고 이거는 누가다구요? 이거 이렇게 한 덩어리 선생님이 뭐 여기다가 이런 표시 안 하잖아? 그럼 이게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의 뜻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누구를 집어드니? 누구를 집어드니? 누구를 집어드니? 누구를 집어드니? 새로운 남자친구를 집어듭니까? 오케이 우리 재우가 한글이 잘 안되나? 왜 넌 보라색 바구니에 집어드는 거야? 아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라색 바구니에 집어드는 거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잘 모르겠어요 문구 답하기 이거 그냥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는 영어입니다 이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나이 Why you, it's not... Why you, it's not... Why you in therained leg Why you... it's not... www It's not... 왜... な지... no... Are you able... 자 여기에 이 문장에 누가다 쳐다볼까요? 어느 부분이 누가다야? 누가 여기에 모든 문장 속에는 누가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데다 뭐 있어요? 어? 남자친구가 뭘 합니까? 누가 내가 뭐한다? 집어둔다 이게 누가다잖아 누가다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면 되고 여기에 누가다 찾아보면 여기 있네 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그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중에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집어둔다가 아이 픽업이면 내가 만들어야 될 건 너는 집어둔니 인데요? 나는 집어둔다 아이 픽업 너는 집어둔니? 도유 픽업? 그래 당연히 도유 픽업이지 뭔 유 픽업이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어는 빼도 돼 줘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어는 빼도 돼 줘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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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퍼플 바스켓? 퍼플은? 어? 응.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퍼플 바스켓? 이라고 물어봤더니 비컴? 아니, 비컴즈 아임 루킹 포 어... 어... 유 보이프렌드 아이 피그어 퍼플... 아... 아이 피그어 퍼플 바스켓?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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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와이... 도 유 픽업 어... 퍼플 바스켓? 와이... 도 유 픽업 어... 퍼플 바스켓? 이라고 물어봤더니 비컴즈 아임 루킹 포 어... 아... 뉴 보이프렌드 아이... 퍼플... 아이... 아이 피그어 아이 피그어... 아이 피그어 어... 퍼플 바스켓 베리 굿! 훌륭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린 아이 워크... 어... 어마운드 린 아이 워크 어라운드 린 아이 워크 어라운드 워크 어라운드 워크 어라운드 워크 어라운드 워크 어라운드 오케이 뜻은? 린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어울려요? 그러나? 응?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는 벗인 것 같고요 자! 대네 세 가지일 때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뭐뭐가 있었죠? 뭐뭐가 있었죠? 그때... 또... 단어할 때 다 했는데 하나라도 기억나야 될 텐데 또... 또... 자! 제공한테 카톡으로 선생님이 대네 세 가지일 뜻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응 오케이 같이 있는 건 같은 뜻이에요 응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런 다음 그렇지 그런 다음이지 그렇습니까? 응 여기 뜻이 여러 개 있는 것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아까 전에 쏘 있었잖아요 쏘 그렇지 매우라는 뜻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다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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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응 걸어 걸어서 돌아간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 대신 왔냐면요 그런 다음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 대신 왔냐면요 그런 다음이란 말은 왜 집어들어서 집어들어서 등다 응 왜 됐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뭐가 되느냐 뭐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이 형은 첫 번째 형이 뭐야 에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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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할 때 봤을 텐데 그러고 에프터 아이 픽업 어 퍼플 바스킷 그치 에프터 아이 픽업 어 퍼플 바스킷 에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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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픽업 어 퍼플 바스킷 오케이 아까 전에 빅코드는 빅코드 뒤에 누가다 나는 찾는 중이다 오니까 다짜 떨어지고 내가 찾는 중이기 때문에 왔겠지 그치 어? 에프터 뒤에도 누가다가 왔네 내가 집어든다 요것만 하면 아이 픽업은 난 집어듣는데 에프터 아이 픽업은 무슨 뜻이 됐어요? 내가 집어든 다음에 됐습니까? 에프터 뒤에 누가다가 오면 다짜가 떨어지고요 응 누가 뭐뭐한 다가 아니고 내가 집어든 다가 아니고 내가 집어든 다음에가 되는 거고 빅코드 뒤에 누가다 나는 찾는 중이다 가 왔는데 빅코드는 합수시니까 내가 찾는 중이기 때문에 다짜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가 되네요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에 라는 말은 뭐 되시고 왔다고요? ап rotary äTER 0 iin ㅇ ㅇ 파이프터 I find a nice man 오케이 뜻은 올은 뭐 감탄사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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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나는 멋진 남자를 찾았다 응 그렇죠 나는 발견한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 묻고 답하는데 올은 필요 없으니까 자 나이스맨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뭔지 찾았어요? 여기 누가다는 누가 다 여기 있구요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면 누구를 너는 발견했네 아니가 될 거고 외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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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find? 그렇지 find 뜻이 뭐예요? 찾다 찾다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I find 하다시 그 중에서도 who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who do you find? who do you find? 했더니 I I find I find I find I find a nice man very good 묻고 답하기 한번만 더 okay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자 볼까요?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thin okay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는 그는 키가 크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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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하고 날씬하다 오케이 그러면 tall 무슨 뜻이 없더라?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 크다? 키 크다? 그럼 무슨 뜻이지? 하다시 그럼 얘 필요없네 일부 그는 키 크다 되겠네 그치? 그치? 응 톤의 뜻은 키 크다가 아니죠 키 큰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씨 해 팬썸 뜻이 뭐예요? 잘생긴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thin 뜻은? 발.. 발 씨나? 뭐라고? 발 씨나 끝을 똑바로 얘기해줘야지 선생님이 씨가 부면 되는데 왜 제목은 뜻을 똑바로 얘기하나? 날씬 뭐? 날씬함 그렇죠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러면 더 handsome and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그는 어떤니? 라고 묻겠네 그쵸? 그는 어때?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후 뭐라고? 후 후? 응 하우 그래서 그는 어떤니? 라고 묻고 싶으면 다른 ker 하우 자 모든 묻는 말은 누가다를 묻지 않는 말에 누가다를 찾으면 되는데요? 누가 그는 다 키 크고 날생이고 날씬하다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희동 그러면 묻는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요? How he is? How he is? How he is? 물음표에 붙일 수가 없는데 He is가 어디 묻는말이냐? You are가 묻는말이야 Are you가 묻는말이야? 아니요 I am이 묻는말이야 Am I가 묻는말이야? Am I? 그럼요 Is he? 당연한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ow i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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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깊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어 뭐야 날씬해 He is tall Handsome And And thin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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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간단하네요 I like him I like him 내 뜻은 나는 그가 마음에 들어 난 난 좋아한다 그를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한다 I like him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똑같잖아요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딱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talk to him 내 뜻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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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이다 응 응 응 선생님이 단어할때 요거 조심하라고 뭐라고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걸 보고 뭐라면서 단어할때 있습니까? 비 고잉 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했나? 비고잉투가 두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갔나요? 단어할때 비고잉투가 한가지가 있는게 아니고 두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혹시 안했나요? 네 선생님이 힌트 여기까지 줬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스쿨 같은거 넣을까? 아니면 스페셜 슈퍼마켓 같은거 넣을까? 스페셜 슈퍼마켓 같은거 넣을까? 아님 스페셜 슈퍼마켓 같은거 넣을까? 아님 스페셜 슈퍼마켓 같은거 넣을까? 아님 스페셜 슈퍼마켓 같은거 넣을까? 스페셜 슈퍼마켓 우리 책에 저 앞에도 혹시 나오지 않나요? 이런거 이 방금 했던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일본? 일본이고 그래서 이때 고잉은 고어로부터 온 뜻을 가지고 있고 고어의 뜻이 뭔데? 하다 하다인데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몇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도 뭐하고 뭐? 가는 중 가는 중인 가는 중인 가는 중인 가는 중인 가는 중인 그건 똑같은거구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또 얘기합니다 자 재우 잘 까먹는다 그치 카톡으로 다음시간까지 다음번에 물어봤을때 대답할게 많다 네 그렇지 다음번에 물어봤을때 대답할게 많다 그래서 고잉은 뭐 아니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가는 중인 아니면 가는 것이든 가는 중인 여기에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가는 것이다 나는 가는 중이다 나는 가는 중이다 그리고 가는 중인이란 뜻이 됐을때는 하다시가 어떤 시대를 했습니다 어떤 시 내가 뭐를 예로 들었냐 러닝맨을 예로 들었어 러닝맨 러닝맨이 무슨 뜻이야 달리.. 중.. 남자? 달리고 있는 남자 어떤 남자 달리는 남자 하다시에 ing 붙여서 첫번째 뜻인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여기에 여기에 왜 I'm going인지 내가 설명했어 왜 I'm going이 아닌지 내가 가다가 가는 중인이란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B 동사가 필요하다 했지 I happy가 아니고 I am happy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I going이 아니고 I am going 해야지 나는 가는 중이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비고인투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건 다른 뜻이라고 안 했나요? 단어할 때 다 했는데요 비고인투뒤에 하다시가 오면 비고인투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단어할 때 다 한건데 다 까먹으면 단어는 뭐하러 했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I'm going to eat 이런 거 예로 들어서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I가 오면 B 동사는 M으로 바뀔 테니까 그럼 I am going to eat 하면 뭔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먹을 예정 오케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던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뒤에 talk to him이 보이는데요 talk to가 무슨 뜻이었어요? 말 누구누구 to가 누구누구에게 아니었어요?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말을 걸다 라는 뜻이라 했죠? 네 그러면 talk의 뜻이 아마도 말을 걸다 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럼 무슨 씨야? 하다 씨 그래 그럼 이번에는 이게 가는 중이다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 네 그럼 I'm going to talk to him은 뭔 뜻이겠어요? 가는 예정? 응? 말을 거니 말을 걸 예정인데?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 예정입니다 말 걸어 볼 예정입니다 말 걸어 볼 예정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 걸어 볼 예정이에요 I I I I am I am talk to talk to him 뭐라고? I am talk to him 그래요? 뭐라고요? I am I am going to talk to him 뭐라고요? I a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응? 누구?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넌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이니? 라는 말이 됐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후 후 오케이 하다 혹시 얘 안 보입니까? 응? 그게 뭐해 누나이 비동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응? 비동사잖아 응 응 그러면 넌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이니? 나하고 묻고 싶어요? 후 아이유? 끝 후 아이유는 넌 누구야고 후 아이유? 후 아이유? 후 아이유 고잉 투 끝 응 투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얘가 이거 됐어 응 그러면 후 아이유 고잉 투?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후 오우 잘 고쳤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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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물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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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친구 오늘의 새로운 친구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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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오늘 나는 찾았다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그렇죠 오늘 나는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어요 그럼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우리말 질문 누구? 너는 찾았나? 이렇게 묻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Who are you today? Who are you today? 너 오늘 누구냐? 너 오늘 누구야? Who are you today? Who are you? 너 누구야 오늘? 또 누가 나 또 찾아되네? 누가 내가 뭐했다 찾았다 누가 아이가 뭐했다 파운드했다 누가 나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3가지 방법 중에서 응 제국은 수업시간에 단어 수업할 때 했던 거 잘 기억을 못하는구나 너 단어할 때 파운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파운드에 대해서 그러면 단어할 때 배웠던 거 나한테 얘기해줘봐 응 뜻은 뭐 찾았다니까 뜻은 찾았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더 얘기하자 단어할 때 파운드 과거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를까 봐 내가 설명해줬어 어 파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했어 어 파인드가 뜻이 찾다지 그치 그럼 무슨 시야 파로 그러면 파인드의 모습일 때는 이 속에 뭐가 숨어있는 거야 당연히 두가 숨어있겠지 원래 모습대로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파인즈 예를 들어서 히 파인즈 이렇게 써있어 그럼 파인즈는 파인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더드 더드가 숨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파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파운드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기억 안 납니까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디드 디드는 두의 과거형이고 파인드 원래 모습인 파인드 속에 디드가 숨게 되면 파운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나는 찾았다가 여기에 이 문장에 누가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면 이게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야 하다시 그래 하다시잖아 그럼 하다시 중에 또 세 가지로 나뉘지 뭐뭐뭐 두 더드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하다시 중에서 뭐야 어떻게 돼? 그래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니? 이렇게 만들겠지 후 그 다음 뭘까? 아니 이렇게 묻겠지 응? 자 나는 좋아한다 뭐였어? 나는 좋아한다 뭐였어? 나는 좋아한다 뭐였어?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Do you like?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입니까? 여기 like가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됐지 응 그리고 뜻은 좋아하다지 지금 안 보이지만 뭐가 숨어있는 거야 응? 얘가 원래 모습대로 누가 다를 만들고 있어 응 얘가 뭐 이 앞에 그 남자가 좋아한다 뭐 그 남자가 희가 좋아한다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썼어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있어 응?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묻는 말 할 때 밖에 나왔다고 응? 이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 이건 뭐였어? I don't like 그래 갑자기 나는 좋아한다인데 I like인데 왜 갑자기 I not like가 아니고 왜 I don't like가 이 속에 숨어있던 I don't like I don't lik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I don't like 이런 식으로 누가다 누가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았었다 I find 가 아니고 I found 이 속에 디드가 보여야 돼 단어 아이피 다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던 디드가 물어보려고 앞으로 Do you가 아니고 Do you find 가 아니고 Did you find 해야 되겠지 얘는 왜 파운드가 아닐까 왜 Who did you find 파운드가 아닐까 자 이 속에 디드가 숨어있었기 때문에 얘 모습이 우리눈에 파운드로 보인다고 근데 디드가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럼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얘는 얘기 다 해줬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How did How did 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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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드가 숨어있지 그럼 이렇게 앞으로 오겠지 아 디드 디드 여기 아이였는데 나는이였는데 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아이는 뭐로 바뀌어 여 자 그럼 파운드 속에 있던 디드가 빠져나왔지 그럼 원래 모습 어 지난 3개월 동안 이거 했어 이제는 알 때도 됐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 find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How는 아닌 거 같아 Wh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Who did you find today 그랬더니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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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ound Find 1 2 2 2 2 1 2 1 1 2 1 2 2 2 2 그리고 음? 넌 찾았다. I found my new boyfriend. 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who are, who did you find today?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자, 너 읽기 연습 소리내서 많이 안 한 것 같아. 내가 뭘 보고 하는지 알아? 이 문장도 읽어볼 때 자꾸 멈칫멈칫해. 오케이. 뭐라고요?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자, 다음은 프린트고 집에서 해서 오늘 제출할 수 있으면 오늘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지난 시간부터 훨씬 잘했습니다. 언니가 오늘... 아, 싸웠어. 다음 시간 프린트하고 수고했어요. 네. 네. Really?